저는 김세준입니다.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총알을 날릴 꼬리로 흔들 수 있고 이것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여기는 레고 캐릭터들입니다. 키마도 있습니다. 이것도 키마입니다. 요즘은 제가 사부님으로 없어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사부님으로 키마 사부님 무키입니다. 이게 이 손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닌자구도 있습니다. 골드 닌자구랑 그린 닌자구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를 왜 여기 왜 있는지 알겠습니다.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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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여기는 여기는 우run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주인공 여기를 이야기를 얘는 주인공 아니에요 얘도 주인공 맞는데 약해가지고 안돼요 얘는 얘는 둘이가 주인공 아니에요 얘는 다 주인공 그리고 또 자 이제 이건 블레곤 전함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누구 찾을 때 쓰는거고 여기는 안정장치입니다 여기는 안정장치로도 안정장치 이거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바이크로 변신하거든요 위험한 상황이었을때 아니면 누가 찾으러 갔다 알아냈을때 누가 화면을 지키는거 있나 여기서 다이빙합니다 여기는 날을 다 사용하고요 여기는 한명이 들어가서 자는거에요 사부님한테 허락받고 여기는 배로 변신할때 조정하는 곳이구요 그리고 또 여기는 그냥 다니는 곳이에요 그냥 빨간색할때 시스템이구요 그리고 여기 구멍돌린데 있죠 여기 여기는 CCTV에요 여기서 나와요 나르기만한 곳이에요 여기는 나눠서 여기 방향 잡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민자들의 집이에요 여기 드래곤은 집 찾아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스낵풍단 가두는 곳이고 여기는 무기 어 무기 어 누는 곳이구요 여기는 조정하는 곳 붙였죠 여기 남은 자리는 훈련합니다 여기서는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스낵풍단이나 해골군단 이게 해골군단이에요 상용 여기서 해골군단이면 스낵군단이나 스토리 아 죄송합니다 아 낯입나면 돼요 숙지하는 거구요 여기는 눈동이나 눈동이나 어 자는 곳이에요 남은 곳은 여기서 자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건 허벅바 이렇게 잠깐만 있어요 가정으로 오시고요 여기는 무기 탈 수 있어요 닌자고 시티 이거 2개 린동시티 이거는 닌자고 펜 전기장 닌자고 펜이 키마스피도즈 그리고 또 악당의 집 악당의 집 악당의 집이죠 굴드 닌자고 우리 닌자고 세트들은 여기 보시면 키마스피도 스피도즈 스피도즈 한 명만 들어있는건 버렸어요 이것들은 안 버렸어요 이것들은 안 버렸어요 이것들은 안 버렸어요 그리고 이 클럽 얼굴이 없어졌어요 버렸어요 클럽 얼굴이 없어졌어요 버렸어요 클럽이 제가 오늘은 이 무기 탈 수 있을때는 2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2탄 이 무기 꽂이는건 2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2탄에서 이거 꽂이는거는 2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무기 얘를 꽂이는걸 2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2탄 2탄이에요 오늘 소개되는거 아니에요 내일 소개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지 다음주 토요젠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거 1탄이에요 1탄이에요 2탄 2탄에서 이거 얘들 무기 꽂이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기 먼저 소개해드리겠죠 1탄에서 1탄에서 많이 소개해드려야겠죠 일단 제가 오늘 1탄에서 많이 소개해드릴께요 1탄에서 많이 소개해드릴께요 2탄 4탄 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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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탄 5탄 5탄 4탄 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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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erd 2탄 3 4 이것도 황금칼 3개 했어요 황금칼 3개 이거 칼, 화살총 얘가 쏘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얘가 쏘고 다니는 거예요 화살총은 누구나 해도 돼요 이거 폭탄, 폭탄 나쁜놈 폭탄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칼 칼, 칼 그리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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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이거 총 그리고 이거 나쁜놈 총 칼칼놈 총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것도 강성건 2개나 있어요 이빨창 잠시만요 그리고 또 이제는 아빠 아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는 또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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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가볼까요? 아빠 이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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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 키 키죠? 키 키 키 키 5개 넣을게요 5개 넣을게요 5개 넣을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맞죠? 그리고 또 미사일 미사일에 필요한 거 발톱 다 부수도 있어요 머리가 발톱 잠시만요 이거 붙여놓을게요 3개 2개 2개 3개 4개 4개 5개 그리고 또 크레 아 크레그 아빠의 그거고요 보셨나 그리고 또 베노마리의 폭탄 텐어마리의 폭탄 도움라 ven keep 톱탈 골드닌자가 쏘고다니는 폭탄 그리고 닌자들의 폭탄 닌자들의 폭탄 사부님도 꺼요 뿌셔주세요 그리고 또 날개 까마귀 부족의 날개 그리고 또 팽이 팽이 필요한 것 팽이 필요한 것 밑에 붙이는 돌게 하는 것 갈색 얼굴 갈색 얼굴 또 바퀴를 끼게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앉게 해줘요 칼 로봇의 칼 닌자들의 로봇의 칼 로봇은 안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나쁜놈을 표시하는 것 자 이거는 딱 한놈에 표시를 하는 것 여기서 표시를 해야겠죠 알아볼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다가 이것도 붙여놔요 아니지 아니죠 이게 이거를 붙여놔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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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부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 쓰겠죠 여기다 폭탄을 넣는 곳이고요 여기다가 안전장치도 채워놓고 있습니다 바퀴 여기다가 뭐 바퀴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나 바퀴에다가 여기다가 묶여야 돼요 여기 바퀴 안에다가 묶여야 되고요 또 또 이거는 창 아니 표창 표창 닌자들의 표창 베로마리 잠시만요 베로마리 폭탄도 부탁드릴게요 베로마리 폭탄 베로마리 폭탄 베로마리 폭탄은 밑에선 무 있습니다 이게 좋은데 이거 잠시켜줘요 베로마리 당장 베로마리- 0 제 동생이에요 제가 이걸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일로 따라오세요 둘이 다리 얘들은 무기 꽂히는건 다음주 2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